물통 같은 거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5일 됐어요. 잡히지는 않아요. 잡아가고 벗겨주려고 그러다가 못 잡았어. 어제보다 더 도망간 거 같은데. 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. 안 먹어? 엄돌아 밥 먹어 NO 하루 종일 딸한테 안 가고 또래 옆에 붙어있어요 하루 종일 딸한테 안 가고 또래 옆에 붙어있어요 또래야 그쪽 가자 또래야 그쪽 가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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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이용해서 잡거나 뜰채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잡게 되면 사람에 대한 공포가 심어질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저희 암컷 강아지를 넣어두고 잡는 방법을 적OO 제가 유도 할게요 핵 으 으 오 오 오 오 오 한꺼돼 안돌아 얄라 일로와 안돌아 오케이 괜찮아? 이따 잡아줄래? 이따 잡아줄래? 오예 다 됐다 외부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그 그 페트병 이걸 이제 벗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좀 있는 거고요 그건 소독하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주인 누군지 아세요? 모르죠 모르는데 나도 이렇게 돌아다니서 이거 먹지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해나고 그러는 거예요 다소 오래전부터 그런 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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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많이 받으면 충분히 애완편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한테 분양가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줄 알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